뒤돌아 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어서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넌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해 좌절한 두 번 이젠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이 생애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며 어서 싹 해리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 않은 부모님의 사진 봐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지려야만 그들이 편하게 숨어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 흘리냐 사내 새끼가 뚝 꽂히고 다시 들어 책임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대게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힘 만진 만나기엔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아서 넌 늦었나봐 무식하게 책 찍지만 나기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잘 있어 I don't listen 난 겁이 나 yeah 자꾸 겁이 나 난 모든 게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인형을 얻어 인형 꼬맹을 이용하라 날 구원해준 지금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어준서 하나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하늘에 계신 그나빠도 가죽 내 어깨즈가 형제 같은 멤버들도 딱 오늘까지만 위로를 받고 내부턴 겁쟁이가 아닌 성숙해진 나노 억지로 눈을 부릅뜬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잘 있어 I don't liste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I don't listen 한글자막 by 한효정